안녕하세요. 월인천강 신사주학 강사 천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간지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3대 고전은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이 자평진전입니다. 사주감명법으로 과거의 신살론이 있었으나 정확도가 낮아서 이제는 사라져가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격용론감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살론은 이미 단식 판단의 한계에 부딪혀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재미로 화개살이나 도화살 등 일반인들의 흥믹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약 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격용론이 현재에도 아무 이상 없이 통용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주학 이용자들이 과거에는 귀족만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일반인들로 바뀜에 따라 사주감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격용론으로 사주를 감명하려면 사주명조가 십정격에 해당이 되거나 종격, 화격, 특수격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입격이 되는 사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명 파격이 된 사주들을 감명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격용론감명법의 문제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감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사주를 보는 격용론의 한계가 현대사회에서는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단순한 농경사회였던 시대에 만들어진 감명법이 요즘 같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을 리가 없겠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사주공부를 해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는 학인들이 많아졌고 그 이유를 알아챘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행으로 사주를 보는 것보다 22간지로 사주를 보는 게 현대사회에 잘 맞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과거 격용론 책에도 소개된 감명법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감명법들을 모아서 새로운 감명법 간지론을 만들게 됩니다. 간지론 감명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오행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22간지로 사주를 본다는 점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고 금묘화실, 십이윤성 등 격용론 체계도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감명법을 더해서 간지론 감명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기존의 격용론 감명법을 사용하고 있는 학인들은 새로운 감명법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에 간지론 학파들은 스스로 고전해서 정통성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지론이 새로운 감명법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감명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평진전 천머리의 천지간에는 하나의 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정이 있어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다. 설명하자면 우주에 무극이 있었고 그것이 동과 정으로 나뉘었다는 말로 음양의 탄생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이르기를 동정이 음양으로 나뉘었고 음양의 노소가 있으니 이에 사상으로 나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음양이 다시 분화되어 사상으로 나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이르기를 이렇게 사상으로 나뉘었고 오행은 그 중에 갖추어졌다. 수는 태음이고 화는 태양이고 목은 소양이고 금은 소음이며 토는 음양의 기운이 부딪혀서 조화를 이룬 기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사상의 토가 더해져서 오행으로 분화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평진전의 내용이 이러한데 아직도 물질에 빠져서 오행을 나무나 불 금이나 물 그리고 흙으로 해석하는 선생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자평진전에 이르기를 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간지지설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런 후에야 입문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입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지를 알아야 명리에 입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주팔자를 작성을 할 때 사용되는 글자가 음양오행이 아니고 천간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60갑자라는 간지입니다. 다시 자평진전에 이르기를 명은 그 이치가 매우 깊으니 갑자기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가 팔자를 많이 살펴보고 경험이 오랫동안 쌓이면 자연이 깨칠 수 있으며 문자로 도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인천강 신사주학 강사 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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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